Hello everyone!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Flow goes exploring. 이 개구리 녀석의 새로운 모험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저희 함께 교정영어 실천 연습 스텝에 따라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관 접속사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너무 모모해서 모모하였다 라는 포인트인데요. 강독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모두의 친구인 거예요. 이 프로그란 녀석이. 자 그러면 프로그 등장해야겠죠? So long 인데 아마도 had lived or had lived 정도 쓰겠죠? 그래서 친구였다? 모두의 친구였다? Friend, 아마도 everyone 이랬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so long, that 필요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스피킹 하실지 고민해 보시고요. 저희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Flow got lived on the labor bank for so long.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서 that he was a friend of everyone. 모두의 친구였다? 라는 포인트.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 활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뭇을 소망할 수 없었다. 소망하다니까 wish가 들어오긴 해야 되는데 wish 어떤 전체를 같이 쓰죠? 그러면 he가 할 수 없었다. 굳은 든 것 같은데요. 자 이 이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여러분 먼저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함께 본문 확인해 보시면 he couldn't wish for a better place. 더 나은 장소를 소망할 수 없었습니다. to leave. 살기 위해.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지도 좋겠네요. 한 번 더 전치사 활용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어디로 가는지 그 강이 어디로 가는지 찾아내는 것을 꿈꿔왔다. dream. wish는 아까 for였고요. 이번에 dream은 어떤 전치사와 함께 쓴지 dream. 전치사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where the liver. 고운가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dreamed of. 아하. 무엇을 꿈꾸다. finding out. 찾아내는 것을 꿈꿨대요. 무엇을 where the liver went. 과거로 활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문법의 활용을 가벼운 용어 동화로 한번 확인해 보았고요. 본격적으로 듣는 습관을 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습관을 교정하실 때 첫 번째 공감 느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으면서 받아 적지 않습니다. 전체를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들리는 구문만 궁금해하며 4개 정도 들으면 좋겠습니다. 뜻을 모르는 단어, 메시지가 이해되지 않는 단어들은 무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번 음원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플로그 had lived happily on the liver bank for so long that he was friends with everyone from the smallest minnow to the finest swan. He couldn't wish for a better place to live. But 플로그 had a secret dream. He dreamed of finding out where the liver went. He imagined that it led somewhere exciting. Perhaps a great city or an exotic jungle or maybe a sunny beach. 굉장히 기네요. 저는 뭘 들었냐면요. 일단 플로그가 솔롱이 들렸는데 friends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에이 시크릿 드림이라고 기억이 났고요. 라이크 시티 엑쇼틱 정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궁금해하는 단어 4개 정도 편안하게 들었습니다. 왜냐? 저희는 공감 듣기를 다시 할 거기 때문에요. 기존의 단어들 래에 살을 붙인다는 맥락으로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역시 모르는 뜻을 무시한 채로 다시 한번 집중해서 살을 좀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그 had lived happily on the liver bank for so long that he was friends with everyone from the smallest minnow to the finest swan. He couldn't wish for a better place to live. but 플로그 had a secret dream he dreamed of finding out where the liver went he imagined that it left somewhere exciting perhaps a great city or an exotic jungle or maybe a sunny beach 이번에는 제가 동사를 위주로 들었는데요. lived but great dream 인데 뭐였냐면 dream of 라는 표현을 들은 것 같구요. 그래서 imagine 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여기는 lived happily 했구요. 여기는 but 그러나 secret dream 인데 dream of finding 그 다음에 imagine like city exotic jungle 마지막에 beach 를 저는 들은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 저희는 계속해서 공감듣기 세 번째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더 깊은 내용을 이해하기보다는 아까 들었던 단어와 호응하는 부분들의 디테일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감듣기 세 번째 진행해 보실게요. flo그 had lived happily on the liver bank for so long that he was friends with everyone from the smallest minnow to the finest swan. He couldn't wish for a better place to live. But flo그 had a secret dream. He dreamed of finding out where the liver went. He imagined that it led somewhere exciting. perhaps a grey city or an exotic jungle or maybe a sunny beach. 세 번째 들으니까 확실히 디테일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항상 저는 위에 스토리에 맞춰서 위에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lo그 had lived happily for so long so 여기가요 wish for a better place 에 저는 couldn't to 라는 부정을 들었고요. but had a secret dreamed of finding out where and imagine it led like 가 아니었고요. 였어요. perhaps city exotic jungle sunny beach 이렇게 우리가 세 번을 들으면서 어찌 보면 새로운 어휘들을 위주로 input 입력을 좀 넣어놨고요. 우리 이 단어를 활용해서 스피킹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방식을 우리는 요약하여 말하기라고 하고요. 들었던 구문을 변형없이 활용해서 네 문장으로 말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냥 말을 해보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지 들었던 음원과 동일한 문장으로 스피킹 해야 한다는 생각은 조금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적으셨던 구문들을 보고 스피킹 해보셔도 좋고요. 조금 기억력의 덩의를 좀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보지 않고 최대한 스피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할 말하기 진행해볼게요. 이렇게 요약해서 말을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제가 말한 문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해서 말을 하면서 어떤 표현과 어떤 구문이 나와 다른지 제가 듣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지 눈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flow cat lived happily on the liver bank so long 까진 좋았고요. so that 실제로 귀로 듣고 구분해서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so that he was friends with everyone 이 부분 생각보다 많이 놓쳤네요. took him from the smallest minnow 라미 라미 녀석부터 시작해서 to the finest swan 와우 너무 고급진 swan까지 모두의 친구였대요. he couldn't wish for a better place to live but flow had a secret ring he dreamed of finding out where the liver went exciting 오 exciting 이렇게 수식 들어오는 너무너무 예쁜 표현이네요. as I imagined that that's a very exciting 놓친 부분들 took him up from the smallest minnow the funniest swan from two and so long that he was friends with 까지 저는 밑줄을 좀 치고 싶고요. perhaps 다행히 제가 perhaps는 들어줬네요. a gray city or an exotic jungle a or b를 잡아줬고요. 다시 or maybe 라는 표현 절대로 듣지 못하고 활용하지도 않았던 이런 구문들의 밑줄 팍팍 쳐주겠습니다. ace on a beach 제가 들은 단어를 활용해서 제 마음대로 스피킹을 해봤더니 역시 비교하면 말하기에서 눈으로 채워갈 포인트들이 참 많네요. 저희 함께 이번에는요 이 문장의 리듬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low had to leave the happily on the liver bank for so long they was friends with everyone from the smallest minnow to the finest swan he couldn't wish for a better place to leave but flow had a secret dream he dreamed of finding out where the liver went he imagined that it led somewhere exciting perhaps perhaps a great city or an exotic jungle or maybe a sunny beach 이런 것들은 강세가 안들어다보니 정확히 틀리지 않았네요. 엉키는 부분이 없을 때까지 충분히 반복 리딩을 한 후에 내가 말한다는 느낌으로 shadow speaking 하도록 하겠습니다. flow had to leave the happily on the liver bank for so long that he was friends with everyone from the smallest minnow to the finest swan 확실히 제가 풀어낸 부분들은 입에서 엉키지 않고 쭉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을 들어보실 수 있겠고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귀로 들었지 못했던 부분들을 눈으로 봤고요. 그 눈으로 본 부분들이 지금은 뒤로 잘 쏙쏙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회화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회화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어 듣기 습관 교정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여러분들 언제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영어 동화책으로 알기는 문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와 함께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다, 습관이 바뀌다 교정영어 14일의 홈트 다음 시간에 교정영어 실전 연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